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가진 것과 당신이 가진 것을 나누면 그것은 배려입니다. 내가 가진 것과 당신이 가진 것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도 하나이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숙이의 맛집 천하 진행의 김명숙입니다. 벌써 6월입니다. 이제 올해도 절반에 가까워 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여행도 못하고 좀 지쳐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 국내에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참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은 다른 때와 달리 여행하는 기분으로 제가 이곳을 왔는데요. 이곳은 어디냐? 바로 세종시 연서면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들의 축 처진 그 기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업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달려온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맛있는 맛을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멋진 분과 또 마세 여행을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은 왠지 해외로 나가보고 싶네요. 해외로 나간다는 기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비행기 타고 갈까? 그냥 걸어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너무 좋고 원래 중국풍으로 완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곳이 용서가 돼 있죠. 해정시에서는 그냥 일단은 중국에 온 느낌이에요. 연못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오늘도 이렇게 여기 맛집을 소개해 주시게 된 어떤 계기가. 우선 주인이 건물이 우선 예쁘고 두 번째는 우리 사장님이 너무 착하시고 또 세 번째는 음식이 맛있고 그래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나가다가 이 뷰에 뭐지 하고서 딱 들어오셨는데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그래 그래 한번 먹어볼까 했는데 너무 맛있고.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그 사장님을 좀 먼저 만나 뵈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우리 회장님의 마음을 그렇게 쏙 뺏어 가셨는지. 이 집의 또 맛의 비결도 좀 알아본 다음에 우리 회장님과 또 맛있게 먹으면서 세종 여행을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어요. 네. 네 알았어요. 와 제가 지금 가게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와 여기가 진짜 한국 맞는거죠 무슨 어 진짜 중국에 온 것 같네요 아 자 이거 하시고요 자 손소도 하고 우리 또 사장님이 어디 계시나요 아직도 손님이 지금 좀 계세요 홀도 엄청 넓어요 열심히 좀 닦고 계시는 분은 누구신가 저기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사장님이세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우리 사장님 이렇게 열심히 떡국에서 사장님이 직접 해야죠 제가 이렇게 하면서 관리도 하면서 하고 있어요 여기 오다 보니까 왜 이렇게 그냥 넓고 일단은 주변 자연환경이 너무 좋네요 맞죠 시골 분위기면서도 여기 좋은 자리를 잡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또 여기 제가 고향이 여기라서 네 오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냥 뭐 이 자리가 좀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해서 그러면은 중국 이제 여기가 중국 요리집이잖아요 네 음식점 네 그러면은 하신지는 지금 얼마나 되셨죠 저희가 한 25년 이상 됐죠 25년이요? 주방장 경력은? 주방장 경력은 한 40년 가까이 되고 35년 이상 주방장 경력되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장사한 거는 저희가 개인사업적으로 한 거는 그것도 한 25년 그거는 네 네 그러면 주방장님도 지금 같이 여기 오신 거예요? 그렇죠 같이 왔죠 같이 왔죠 아니 주방장이 이렇게 사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은데 아 저희가 부부라서 아 주방장님이 남편군이셨군요 아이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여기가 일단은 분위기는 딱 들었을 때 중국집인데 네 진짜 중국 같아요 중국 네 자 그러면 요즘은 사실 저희들이 중국 음식을 쉽게 접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냥 이렇게 집 밖에만 나가도 중국집 맞죠 짜장면 뭐 이렇게 쉽게 접하는데 우리 집만의 어떤 그런 특별한 맛 특별한 맛이라 그러면 네 그때 주방장이 또 워낙 오랫동안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 소스 같은 것도 소스 중국집에는 소스 맛이 자욱이 많이 하고 이런 튀김이나 반죽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반죽 같은 거 숙성 시간 뭐 비율 이런 걸 많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맛을 내는데 예 우선이요 말만 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튀김 같은 거는 숙성 이런 게 중요하고 요즘에 지금까지 쭉 해오신 그 노하우로 쌓인 맛 그렇죠 그럼 면도 직접 여기서 뽑으시고 그렇죠 요즘에 마트 대형마트 가면 소스 같은 거 이런 작은 음식점들도 그렇고 큰 음식점도 마찬가지지만 소스를 이렇게 마트 큰 대형마트에서 사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저희 나름대로 주방장이 나름대로 소스 일정하게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먹어보면 알지요 그렇죠 그럼 오늘 저희들에게 선보여 주실 음식은 뭐 있을까요 저희가 단품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저희 집에 그래도 손님들하고 오시면 그래도 이 분위기에 또 뭐 적대 하시려고 오시는 분 회식하고 가족 모임 이런 거 하실 때 그 코스 요리를 많이 찾으시니까 네 그럼 오늘 저희가 맛볼 거는 코스 요리로 그렇죠 제가 한번 보통 손님들이 주로 많이 찾으시는 코스 요리로 제가 한번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우리 주방장님의 만에 그 특별한 소스를 곁들인 코스 요리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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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회장님. 음식이 나왔습니다. 와, 요리요리. 너무 예뻐서 이거 되게 먹기가 좀 부담스럽네요. 네, 이 세팅되어 있는 자체도 멋있고 또 이 음식 자체 하나하나가 정성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주문한 거는요. 이제 코스요리예요. 코스요리. 코스요리인데 어떤 거부터 먹어야 이 코스요리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그걸 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요. 지금 손님이 조금 계셔서 살짝 바쁘지만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나온 코스요리가 일단은 요게 삼선... 삼풍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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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예요? 네, 가지예요. 그런데 이 가지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류가 새우가 나와서 안에 새우가 쌓여서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요기 또 예쁘게 덮여있는. 부용삼슬이에요. 부용삼슬. 부용삼슬. 자, 이제 뭐 중간 새우, 새우는 알겠고. 중새우, 중새우, 크림새우. 네, 그럼 뭐부터 먹어야 좋을까요? 일단은 게살 스프가 나왔습니다. 아, 요기 게살 스프. 네, 특별하게 쓴 건 없어요. 저희가 나가는 게 이제 냉채가 두 번째로 나가니까 냉채를 조금 새콤하게, 상큼하게 드시면 돼요. 냉채를 좀 먹으면서, 네. 맘에 들어온 거 사져도 드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게살 스프를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드럽네요. 맛있죠? 네. 사실은 중국집이 보통 그냥 언제든지 나가면 쉽게 먹을 수 있는 곳의 위치, 그런 위치에 좀 많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조금 거리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걸어서는 못 오고, 차 타고 먹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오면 자주 못 올 텐데 했는데 아까 봤더니 점심때 손님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지금도 손님 있으셔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바쁘시네요. 게살 스프를 먹은 다음에 이제 3푼 냉채를 먹을 텐데요. 제가 접시에다 좀 덜어드릴게요. 저희가 이게 이제 코스 요리가 두 종류가 있어야 자, 이거랑 같이 이렇게.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그러면 회장님은 주로 이제 중국 음식을 좀 좋아하시는 편인 것 같으신데. 네. 중국 음식 중에도 그래도 어떤 걸 좀 좋아하세요? 여기에 나오지 않은 찹쌀, 탕수육. 아, 찹쌀 탕수육. 그다음에 또 중국집으로 나오는 꼭 있는 짜장면. 짜장면. 제일 좋아하죠? 가장, 그러니까... 서민적인 거. 서민적인 거. 그냥 보편적인 거. 자, 그럼 3푼 냉채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왠지 벌써 입에서 침이 고이는 게 새콤할 것 같아요. 맛있죠? 회장님, 저는 한 번에 다 넣었는데. 너무 많이 주워갖고. 자, 이제 가지 요리. 아까 가지라고 하셨는데 너무 궁금해요, 전 이 맛이. 여기 이거를 한번 드셔보시고. 아, 가지가. 회장님 주로 오셔서 주로 이제 짜장면을 좀 많이 여기서 드시는 거네요. 여름에는 또 뭐야. 그... 냉면 종류요? 냉면. 그다음에 또 하얀 짬뽕이 또 있어요. 그것도 먹고. 자, 그럼 가지. 그러니까 가지를 양쪽으로 해서 이 속에다가 새우살 이렇게 해서 넣은 건가 봐요. 네. 가지 만두 마냥. 네. 뭔가 살짝 매콤하다고 하는데 아주 좋네요. 안에는 되게 이렇게 사르르르르 녹아요. 부드럽고. 제가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목이 메였어요. 회장님. 그럴 것 같아요. 맛이... 그동안 먹어보지 않은 맛인데. 그렇죠. 좋은 맛이네요. 저희들이 평상시니까 뭐 이렇게 코스 요리나 이런 데 가서도 쉽게 접하지 않았던 메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세정관광협회. 네. 세정관광협회.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이름만 들으면 그냥 관광 다니는 데인가.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한번 해주세요. 세정관광협회뿐이 아니라 17개 시도에 있는 관광협회는 우리 관광업자의 대변자 역할을 하죠. 대변자 역할을 하고. 둘째는 또 지역사회의 관광 홍보를 또 맡아서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중앙 정부의 관광 관련된 정책 같은 거를 같이 공유해서 협의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관광협회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관광을 대변해주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벌써 1년 4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진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 중에 하나가 관광. 우리 관광 업계는 최고 많이 입었죠. 최고 많이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제일 작고. 그래서 지금 우리 세종시에 있는 업계도 한 65개 정도가 업계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를 맞아서 1년 사이에 한 30군데가 분을 다졌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끝나지 않고 내년까지 연결돼서 가면 거기에서도 또 반밖에 살아남지 않는다. 그런데 요즘 또 백신이 나와서 열심히 또 백신을 맞고 하니까 반드시 좋아지겠죠. 그러면 올해 가기 전에 다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또 우리 이거를 먹어보도록 할 텐데요. 꼭 흰자를 이렇게 풀어서 흰자를 이렇게 덮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음식이 하나하나가 정성을 담아서 참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사장님이 원래 중식 업계에 보통으로 한 40년? 그렇게 계셨었대요. 그렇게 계셨었대요. 타 지방에서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쪽 사장님도 고향이 이쪽이시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조치원이 세종 이쪽이 좋은가 봐요. 다시 고향으로 이렇게 오실 정도면. 세종시가 오면서 다시 이제 원상복교에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다가 다시 오는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하신지는 이사 오셨으니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또 하신지는 한 20년 좀 넘으셨고. 그래서 아니 주방장님을 어떻게 같이 20년이나 그렇게 횟수가 끼른데 주방장님을 어떻게 이 지방까지 데리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남편분이시라고. 남편, 주방장님은 제가 아직 못 뵙고. 우리 사장님, 여자 사장님을 뵙는데 너무 좋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한번 맛을 좀 보셔요. 일단은 버섯이 들어있고요. 버섯 종류, 맛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맛있네요.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중국집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집만의 어떤 특별한 맛의 비결, 그건 뭔가요 했더니 이런 소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소스 맛을 봤더니 기존의 그런 소스맛하고는 다른 게 조금 건강한 맛이 느껴져요. 여기서? 자극적이지 않고. 여기서 또 이 사장님이 야채는 여기서 키워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음식이 건강할 수밖에 없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소스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부심이 강하신가 해서 먹어봤더니 알겠네요. 그런데 이 세종에 또, 세종에 보면 저는 이름들이 다 너무 특이한 이름도 많고. 또 장군면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냥 장군면은 장군들이 좀 많이 살아서 장군면인가? 이런 농담으로 그랬는데 진짜 거기에 장군님이. 김종서 장군님이. 김종서 장군님이. 네. 그러면 그쪽에도 많이들 어떻게 가시나요? 지금 세종시가 되면서 김종서 장군 묘를 다시 성역화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사실 제가 아는 세종. 그러니까 갈만한 곳이라고 하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수목원도 있고요. 또 호수공원. 호수공원. 호수공원은 좀 많이 알려졌고. 거기에 대통령 기록관.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는 호수공원하고 수목원하고 고복자주신가? 그 정도밖에 사실 잘 모르거든요. 남북권으로 봤을 때 세종시 신도시. 거기에는 수목원하고 호수공원 대통령 기록관. 이렇게 있다면 이쪽 북부권은 연섬에 있는 고복자주신. 그다음에 베어트리파크. 베어트리파크. 네. 거기에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 또 운주산성이 있고. 그래서 볼거리는 양쪽으로 신도시와 구조시 간의 관광지는 충분히 있다. 우리 베어트리는 또 아이들 있는 엄마들이 자주 가는 곳. 거기는 또 미군들이 많이 오고 있죠. 그래요? 미군들이 주말 되면 꽤 많이 와요. 또 호수공원이 사실은 한참 거기에 분수도 하고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많이 하지 못해서 아쉽긴 한데 지금도 주말에는 많이 오시는 것 같던데. 많이 오죠. 갈 데가 없으니까 일단은. 갈 데가 없으니까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지에 나가자니 외지에 나간다고 해도 거리두기가 있고. 그래서 호수공원 그다음에 저수지 이런 데는 많이 움직이죠. 그리고 또 호수공원에도 가까운 거기 도서관. 도서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호수공원 옆에 도서관. 도서관. 건축물 양식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여행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냥 건물만 딱딱딱딱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토리를 들으면서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게 더 뭔가를 좀 알아가는 느낌. 여기에 또 자세하게 또 들어가다 보면 또 시티투어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또 교과서 박물관에 갔을 때 우리가 추억에 50살, 60살 이렇게 나이 잡힌 분들. 교복이 있고 가방 들고 도시닥 들고.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옷을 입고 교복을 입고 산 식는 데도 있고. 회장님 진짜 잘 나오셨어요. 아니 왜냐면 세종에 가도 갈 곳이 없는데. 그런 곳이 있었다고요? 그럼요. 그럼 또 갈 때 또 알려주셔야죠. 거기만 알려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겉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세종? 세종 별로 이렇게 갈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아파트만 짓고 뭐 그냥 행정도시 정도지 뭐 이랬 건데. 그런데 오늘 회장님을 만나니까 갈 곳이 너무 많아졌는데요? 1박 2일 정도는 코스가 가능하죠. 1박 2일. 그러면 오늘도 이 코스요리잖아요. 저희가 1박 2일. 이 코스요리만큼 우리 세종시에도 관광지가 코스요리만큼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코스요리도 다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네. 코스요리가 또 나와야 돼요. 얼른 먹어야 다음 또 코스요리가. 원래 코스요리는 탁탁탁 얼른 먹고 그다음에 이렇게 탁탁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또 먹고 다음 코스로 넘어가고 세종도 또 다음 코스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새우 좀 져준. 회장님 새우 하나만 주셔요. 하나는 칠리고 하나는 크림이거든요. 두 마리 달라는 소리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크림 먼저 먹고. 이거 먹으면 이제 다음 코스요리가 나올 거예요. 바삭바삭. 진짜 튀김도 너무 잘 튀기셨어요. 겉은 바삭하고 중새우 속에 그냥 새우살이. 여기가 중앙 부처에 있는 손님들도 많이 오죠. 이제 저희가 이제 새우 먹고. 이제 다음 또 요리도 먹어봐야 되잖아요. 다음 요리 넘어갈게요. 자 이제 다음 코스입니다. 여행에도 이렇게 여행 코스가 있는 것처럼 오늘 코스요리 너무 잘 선택해 주셨어요. 일단 고추 잡채랑 탕수육인데 기존 탕수육하고는 좀 달라요. 네. 보통 다 잘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잘라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조각조각 나오는데 여기는 덩어리로 나왔어요. 이게 찹쌀 탕수육이라고 바삭거리고. 이거 그냥 각자 하나씩 먹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잘라줄게요. 아 그럼 잘라주세요. 잘라 드릴게요. 선생님 그냥 일일이 이렇게 잘라 주시려면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재밌어요. 재밌어요. 대화도 이렇게 잠깐이라도 하고. 자 그럼 요것도 되게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나요? 야채 소스 같이 이렇게 곁에서 잡수시면 더 아삭거리고 야채가 아삭거려서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탕수육은 찍먹이냐 부먹이냐 이거 갖고 싸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거 싸울 일이 없이 그냥 일단은 사장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 사장님 설명이 설명하고 곁들여서 먹는데 더 맛있지. 그쵸. 구수한 설명.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먹는 거하고 알고 관광하는 거하고 다르죠. 좀 주시죠 회장님. 채소랑 같이 곁들여서 먹어라. 채소는 양배추를.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보통 일반 저희들이 먹는 탕수육하고는 아주 많이 달라요. 소스도 그냥 아주 단촐하게 이것저것 첨가되지 않는. 자 그럼. 육성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달라요. 회장님이 너무 많이 주셨어요. 사랑하는 만큼 이렇게 많이 주셨네요. 자 일단은 그냥 맛을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쫀득쫀득. 비 오는 날 먹으면 더 맛있어요. 왜요? 바삭거린 맛이에요. 그 바삭바삭 소리 때문에. 그 비 오는 소리와 바삭 소리와. 회장님 운치 있으시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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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요. 소스가. 기존에 막 그 과일 소스나 뭐 여러 가지 소스 들어갔을 때. 되게 새콤하고 태콤하고 이런 소스랑은 조금 달라요. 강한 맛은 없죠. 부드럽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식이 아주 그냥 자극적이거나 강하지는 않아요. 네. 부드럽죠. 맛은. 부드럽고. 사장님 성품처럼. 네. 이게 음식도 가끔 이렇게 주인의 성품이나 이런 게 좀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음식에서. 음. 이제 채소와 함께. 음. 음. 네. 아까 1박 2일 정도 세종을 여행하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음. 근데 세종에 1박 2일 정도 하려면 묵을 곳이 있어야 되는데. 호텔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아. 호텔이. 네. 4월 30일 날 오픈이 된 호텔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380석 규모의 큰 호텔이. 아. 가족형 호텔. 아. 그래요? 네. 그것이 이제 4월 31일 날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1박 2일은 충분히.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이제 됐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분명히 1박 2일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묵을 곳이 없는데 어떻게 1박 2일을 여행하나 했더니. 아. 그전까지는. 네. 호텔이 없을 때는. 네. 어깨가 힘이 없었지 내가. 왜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 때. 잠은 어디서 자? 아. 유성 어디서 자지? 아. 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떳떳하게. 어깨에 힘 딱 주고. 우리 세종시에도 호텔이 있고. 그래요? 세종시에도 잘 곳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 그럼 우리 회장님은 저기 이 고향이 그러니까 태어나시기도 세종에서 태어나시고. 네. 쭉 이 세종에서 계셨었어요? 지적 떠나면 죽는 줄 알고. 그냥 세종시에서 태어나서. 세종시에 살고 있어요. 이 관광협회장을 하실 정도면 여행에도 꽤 관심도 많으시고 여행도 많이 다니셨을 것 같아요. 많이 다녔죠. 그런데 뭐 돈은 못 벌어도 또 이 머릿속에 남는 것은 세계 각 나라 여행 관광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남지요. 그럼 그중에서 기억은 나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세계 어느 나라를 다녀도 우리나라 공항 인천공항에 딱 도착을 해서 우리나라를 지나올 때가 그때가 공기가 최고 좋다. 역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 물 아무 데서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아무 데서나 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와이파이. 아무 데서나 와이파이도 돈 주고 써야 하고 우리나라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광을 나가면. 애국심이 생긴다니까. 애국심이 생긴다니까. 또 보니까 충남 관광협회장도 하셨고 그다음에 세종 관광협회장님까지 하셨는데. 이 세종이 어떤 관광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충청권 관광이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까지 코스가 있어요. 충청권 관광협회라고 해서 사계시도 관광 관련된 부서. 그다음에. 사계시도면 어디에 돼요?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이렇게 사계시도가 관광협회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해마다 해외는 해외대로 나가서 홍보를 활동하고 또 국내는 국내 행사 나가서 홍보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충남 회장까지 같이 겸직을 해서 상당히 충청권 관광 활성화에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 많이 안 되는데 우리 세종시에 좋은 관광지가 생김으로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그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셔야 하고. 또 이제 지역에 많은 분들이 또 세종으로 관광 오시는 그날들을 꿈꾸며. 이거는. 고추 잡채. 이거는. 그려요, 손으로. 손으로 먹는 게. 맞아요. 제 맛. 제가 참아 우리 회장님한테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회장님이 그냥 잘 아시고 또 이렇게. 호빵은 이게 고추 잡채는 이게 손으로 먹어야 별미로. 맛있잖아요. 그런데 부추가 또 많이 들어가요. 피망, 버섯 이런 고기 종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기존 참 좋은 거는 우리 사장님하고 주방장에 계신 우리 남편 사장님이 음식을 하나하나 하실 때마다 좀 신경 쓰시는 게 느껴지는 게. 진짜 자극적인 맛이 하나도 없네요. 너무 좋네요. 요즘은 많이들 건강 생각해서 음식들도 드시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냥 건강식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많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음식이 자극적이지가 않다. 자, 이제 오늘 코스의 하이라이트. 식사가 나왔네요. 짬뽕. 저어주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짬뽕입니다, 짬뽕. 이 짜장면은 9월에 추석 때 나중에 내가 제사상에 올리라고 하는 짬뽕. 그냥 짜장면. 얼큰한 짬뽕은 또 겨울에 1월 1일에. 설날에. 설날에.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회장님 제사상에 올라가요. 그렇죠. 이게. 그 정도로. 그때까지도 드시고 싶은 거예요? 그럼요. 이 집 짜장이. 짜장 짬뽕이 맛있어요. 한번 잡숴보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해물 짜장 짬뽕. 해물 짬뽕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해물이 많은. 일단 식사료로 나와서 일반 짬뽕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해물이 많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아. 오, 좋다. 오, 국물이 맛있는데요? 응. 이거 손 안 댔으니까 조금만 한번 잡숴봐. 짜장. 제가 어떻게 드리지도 못했는데 저는 짬뽕 안 드릴 건데. 짜장 맛 좀 보시라고. 아이고, 재수용 시러워라. 전 벌써 짬뽕을 제가 입을 대가지고. 어떡하죠? 회장님. 회장님은 자주 오셔서 드시니까. 나는 자주 오니까. 네, 네. 여기서 처음 오신. 아하.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우리 회장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짜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죠? 맛있죠? 음. 아, 그 짜장. 짜장의 맛이. 그 향이. 짜장면의 그 향. 짜장의 그 향, 맛. 짜장만이 가지고 있는 그 맛이 있거든요. 네, 네. 음. 고맛이. 그리고 면하고 또 잘 어우러 있네요. 네. 그거는 내가. 잘 이렇게. 시간대는 걸 잘해서. 우리 회장님의. 손맛이. 들어가서 비빔면. 이 면도 직접 여기서 반죽을 하셔가지고. 숙성을 이렇게 시키신대요. 면을. 이렇게 해서. 면도 직접. 뽑으십니다. 자, 그리고 짬뽕도. 오. 음. 칼칼한 맛이. 불맛이 나요, 불맛. 음. 불맛. 너무 맛있다. 아, 이 국물 맛을 한번 우리 회장님이 보셨어야 하는데요. 악기를 줬더니 짜장면을 남기셨네, 한 젓가락은. 저는 남기지 않아요. 다 먹어요, 회장님. 회장님. 회장님 이제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백제 유산이 많은 공주시 이제. 사실 지자체, 지역하고 같이 협업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또 그걸 잘 또 이렇게. 또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세종하고. 공주하고. 네. 백제 문화권하고 세종하고. 네. 그걸 이제 그 시티투어. 네. 수업 운행을 하고 있어요. 아, 공주까지요? 네. 공주까지. 그래서. 역사적인 유물은 공주가 많으니까. 또 여기는 신도시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면 시티투어 신청을 하면 세종만이 아닌 공주까지 다 구경. 아. 그것을 이제 우리 세종시 관광협회에서 시티투어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네. 일석이조 같은 느낌. 그러면. 네. 제가 지금 짜장도 먹고 짬뽕도 먹은. 근데 이제 저는 가끔 세종에 오면. 그곳을 꼭 좀 가보고 싶어요. 정부청사 이렇게 전체 쫙 연결된 그 옥상 정원 있잖아요. 옥상 정원이 원래는 국무총리실에서부터 문화관광구까지가 3.75km인데 일부분만 개통을 해서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코스가 있는데 그건 이제 각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돼요.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해서. 그냥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신청을 하면은. 거기 이제 일일에 50명이면 50명. 이렇게 영수제한이 있으니까. 계속 이제 구경할 수 있는데. 올라가면 좋아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커피 한잔 탁 들고. 거기를 쫙 거닐면서. 거닐면 이제 세종시가 이렇게 탁.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하도 올라가서 그런가. 그러니까 뭐든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막 내가 누리고 갖고 있는 거를 이렇게 그게 정말 좋고 소중한 거를 모르다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해외 나갔다 오면 그렇게 아는 것처럼. 너무 자주 대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낭만으로 보이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안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도 멋있게 어떤 관광지로 좀 하나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 아쉬운 점이 많죠. 저희들이 봤을 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우리의 하늘공원 정원 같은 데를 조금 더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더 많이 올 수 있는. 그런데 이제 그게 중앙부처다 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고 규제가 또 심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하늘공원이. 일단 오늘 이렇게 회장님을 통해서 세종시가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요즘 또 SNS를 통해서 이렇게 세종 구석구석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찍어서 올려 놓는 거 보면은 세종에 이런 데가 있었나? 그럴 때가 많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회장님 때문에 더 구석구석을 더 좀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됐어요. 회장님. 회장님 근데 헤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왜 좋아하시는 거였죠? 이제 끝으로 우리 세종 시민들이나 아니면 이제 관광을 또 많이 오시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끝으로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그 두수없는 두 시간이 한 시간이에요. 한 시간이요. 두수없이 지낸 한 시간.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와닿는 설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종시에 최대한 볼거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세종시를 보고 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여행은 이렇게 참 좋은 거 같아요. 여행 다니면서 또 그 지역의 맛있는 음식들도 이렇게 맛보는 것도 참 좋은데. 오늘 명식의 맛집 천하 여러분들에게 멋진 여행 코스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분과 또 맛있는 맛을 가지고 찾아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멋지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세종으로 오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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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e 고맙습니다.